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고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양봉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세에서 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환자, 입소자, 종사자 등 7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됩니다. 3월 중순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 명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 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거주이용시설 등 감염치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 명이 접종받습니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등 약 38만 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50세에서 64세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최종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자가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국민 가운데 소아, 청소년, 임신부를 제외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양복모입니다. bbs 뉴스 양복아입니다. bbs 뉴스 양복아입니다. bbs 뉴스 양복아입니다. 감사합니다.